상승으로 인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차치단체의 지원금으로도 운영비가 부족하며 후원도 줄어들어 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침부터 길게 줄 서있는 어르신들은 무료급식소에서 든든한 한 끼 식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국밥으로 하루에 500명이 이용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돈 많이 되지. 없는 사람들이고 좀 어려운 자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되지. 생활 물가가 치솟음에 따라 무료급식소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식재료인 쌀과 채소부터 시작해 연료비까지 크게 오르면서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급식소에서는 밥 대신 떡이나 빵 등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식값도 그렇고 부식비, 인건비, 가스비 같은 게 거의 4, 5년 전보다 거의 50% 이상 인상이 됐잖아요. 다른 무료급식소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의 급식소가 문을 닫으면서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이 20%나 증가했지만 급식비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급식비 단가를 작년보다 1,200원을 더 올려 3,500원으로 책정에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대구의 초등학생 급식 단가와 비슷한 수준이며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개인과 단체의 후원도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후원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후원해주시던 분들도 해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 끼를 제대로 차려먹기도 힘든 저소득 노인들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차치단체 차원의 급식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소득확인에서 회원증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 구의원 봉사직 전환하고 해외관광 안 가면 충당된다. 어려운 분들만 드시면 충분한데 아닌 사람들 때문에 부족하죠.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채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채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채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재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843-876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